이 엘프는 약간 빡빡 갑니다. Lick This Elf 이 엘프를 핥는다 이 엘프를 핥는다 엘프가 역겨운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남성 이것은 남성 엘프입니다. 1점 획득 Are you Like me? Are you like me? 너나 좋아하니? 사이버펑크? 사이버펑크? 사이버펑크면 내가 이걸 이걸 안 쓸 수 없지. 사이버펑크 사이버펑크로 한번 해볼까? 당신은 이거 원본을 한번 보자 사이버그 붕 콥 앤드로이드 애플이 없는게 다행이다. 아 너무 많으세요. 사이버그가 안드로이드는 로봇이죠. 사이버그는 반땡반땡 콥스는 경찰 펑크는 답트렁크? 펑크는 아마 그냥 떠돌이 그냥 떠돌이 이런 느낌이다. 나는 이 인간의 순수성을 존중 그래도 인간이라는게 낫겠지? 아 뭐야? 이자영은 뭐야? 내 이름이 이자영이야? 아 아 이 이라고 써있는거였어 당신은 미르도시 제일에 사는 펑크입니다. 재킷에 작은 쪼레 블레스터가 숨겨져있고 손목에는 홀로 밴드가 있습니다. 그 홀로 밴드 홀로 밴드 피의 시작이 없어 두 로 입력을 시작한거 잊지마시오 홀로 밴드 몸 전체에 멍이 든 어두운 골목에서 깨어납니다 뭐 내가 멍이 든거야? 골목이 멍이 든 전에 이렇게 큰 도시에 가본적이 없지만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수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림 접근 뭔 소리야 그림 접근 소 소 그래서 나한테 뭘 하냐 이 얘긴가? find path 길을 찾는다 당신은 여전히 아 길을 찾을 수 없었어 여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모든 주요 거리를 시도했지만 모두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당신은 공원으로 방황하고 나무 아래에 앉아있습니다 친절하게 보이는 노인이 당신의 옆에 앉았습니다 What are you doing? What do you want? 아 다운표 해줘야되나?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옆에 앉은 늙은이에게 뭘 원하세요? 말했어 웃으면서 작은 가방을 내밀었다 그들은 저를 운둔자라 부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젊은이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어 뭐 야한 건가? 당신의 영웅적 행위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황제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경험자가 아니 엠페러 꼬였다 황제 왁스에 탔니 이거 스크립트가 꼬이고 있잖아요 잠깐 나 V가 아니었네 이제 보니까 존이었네 당신은 경험자가 나를 사랑해? 그럼 왜 그래? 그럼 그를 보고 싶어 좋아 노인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당신은 그것을 잡고 당신의 피에 자신을 당겨 아 근데 뭐야 그래서 뭔데? so 그래서? 벌써 막혔어 so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는 당신 적대 나 적대하지 않았어 당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I want to go your home 로그인하라고요? 알았어요 아니 이게 로그인이 필요할 줄은 난 솔직히 몰랐거든요 아 뭐야 로그인에 이게 맛보기였어 아 서럽네 그럼 뭐 월드부터 처음 하나씩 만들어 봐야 되나? 아 유료야 게임하면서 포인트로 사나 보다 프리로 좀 해보자 케다르 이런 건 너무 발랄해 이건 뭐 이벤트 같아 차라리 리얼 다크 판타지로 해보자 케다르는 용 악마 괴물의 세계입니다 이 왕국의 생물들은 땅을 지배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며 소수의 인간 왕국을 어둡고 강력한 세력의 그늘에 남겨둡니다 알았어 캐릭터 만들기 이름? 페티쉬 페티쉬즘 남자 경주 레이스 종 말하는 거지 종 인간 휴먼 하프 악마 하프 데모는 케다르라는 빛과 어둠의 충돌에 맞지 않으며 마법의 숲의 어두운 오 이거 느낌 있다 인간과 악마로 태어난 이 추방자들은 두 왕국에 의해 버려놓다 고문들 당하는 이 생물들은 고립을 통해 인간과 악마의 전쟁 정신을 침묵시키고 대신 서로에게 집중합니다 악마와 짝을 이루는 하프 악마는 그들의 결합 멸매 인한 악마의 자녀를 낳습니다 악마의 종들과 인간 노예들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보다 아래야 락샤샤는 고양이 형태로 저주받은 인간 다 저주받았어 지능이 변신 과정에서 잃어버렸대요 고양이와 같은 방사 아 고양이 종족 땡긴다 그냥 저주받은 하프 데몬을 할래요 클래스 직업이겠지 트랩 사냥꾼 펠라딘 펠라딘 가수 인디 가수 와 이런 것까지서 일단 인디 가수 할게요 파벌 아가도리는 작은 왕국이다 형제들과 팔짱을 끼고 재결합되길 바라면서 케다르의 군대와 싸우고 있다 고도로 훈련된 기계의 비병이래 나 최고다 스팀펑크 스팀펑크로 해야지 위치 경제 중심지 악마의 군주가 그들의 발견 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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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룩 볼틴 브룩으로 하겠어 알고보니까 내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을 확인하고 뭐 눌러야 됐어 아 그거였어 그럼 아까 봤던 자유세계 이거 케다르부터 다시 해봅시다 오우 소 아이 워스 플레잉 플레잉 닌텐도 난 닌텐도를 하고 있었어요 닌텔을 하고 있었다 어? 톰? 뭔 소리야? 아 이럴수가 당신은 어머니가 저녁식사를 위해 전화할 때까지 닌텐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해를 나가면 준비중인 톰과 마주친다 쏘리 톰 음 미안해 둘 다 샘에서 뭐 샘 음 근데 what i was doing what i was did 내가 무슨 짓을 했어 내가 뭘 했지 일단 미안해 근데 내가 뭘 했었지 어 오예 저에게 오예 미트 아무튼 소 잇 디너 저녁을 먹는다 뭐야 왜 이렇게 돼 아 됐다 치킨 스튜을 많이 먹으니 맛 있었어요 당신은 끝나면 엄마에게 설거지를 요구합니다 이제 AP병을 다 치워야 할 때입니다 자 스매쉬 AP 스매쉬 더 AP 버틀 버 버틀 당신의 AP버틀을 유 배보이 일정 리존스 병을 부숴어요 미안하지만 가야되요 소 고 투 더 고 투 더 아웃사이드 밖으로 나갑니다 아웃사이드에 갔습니다 와 뭐야 이거 집을 나가면 큰 악마와 워크 무리가 보입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룹에 붉습니다 겟 겟 파이어 불을 얻는다 어 당신은 불이 붙습니다 이해 안가요 아이고 당신이 태우기 전에 빨리 불을 끄십시오 숲을 둘러보면 화염 제트기가 당신을 향해 날아갑니다 넌 뛰쳐나와 폭발해 폭발하라는 걸까 요 어 아잉니트 파이어 익스트림 익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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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н 익스틱 수화가 필요합니다 뭐야 캠프로 달려가서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오크들은 이미 떠났고 악마는 도망쳤습니다 내가 이겼네 난 갑자기 불붙었고 물약을 집에서 엄마의 AP병을 부수고 불이 붙어서 소화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워크들이 도망감습니다 Go to my path 내 갈 길을 가자 어? 뭐라고? 당신은 길을 조깅하고 금속이 징글거린 소리를 듣습니다 스페이드로 워크를 때리는 두 명까지 달렸고 들리다 광부입니다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어... So 워크를 구했답니다 뭘 해야 될까? I have to go adventure 여행을 가야해 또 워크를 구했어 이봐 그를 도와야 두 사람이 멈추고 당신을 바라봅니다 워크를 보면 인간의 머리만한 배에 구멍이 인간의 머리만한 배에 구멍이 생겼대 touch that hole 그 구멍을 만진다 당신은 그 hole을 만져 스포일러 하는데요 당신은 오크에 가라앉기 시작하고 피부가 그의 배에서 벗겨지고 그의 내부 전체에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 타는 느낌이 들지만 당신을 죽이는 것은 없습니다 죽었다는 거야 뭐야 I think that will 아무것도 날 죽이지 못했대 이거 나중에 다시 합시다 이 부분은 이번엔 크링클의 세계를 한번 해보자 산타클로스는 북극을 점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나도 모른 사이에 산타는 북극을 점령하려고 했어? 때가 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와 엘프 노움 요정용 사탕수수 뱀파이어 엘프 등의 장난꾸러기 헝겊군대가 북극을 장악하고 있지만 산타는 북극이 크링클을 모두 정복할 수 있을 때만 자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보자 캐릭터 이름 Like KAUS Like KAUS구나 이거 KAUS 어떻게 써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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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Real Real Bad라고 하자 진짜 나쁨 남자 북극 엘프 Candy Elf Snow Elf 격언은 뭐야 격언 노움이야? 요정 요정이 난 좋아요 전사 Ice Master Angel Ranger 범죄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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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땡기는데 산타의 장난꾸러기 도우미 부활절 이스터 토끼네 부활절 토끼 Candy Town Brazil Frost Believe 이거 같다 Undertale 좋아 이건 또 어떻게 진행되나 보자 너무 궁금하다 난 이 병맛 구글 더빙이 너무 좋아요 구글 트랜슬레이트가 난 너무 좋아 옛날이여서 더 좋았겠다 크리스트가 있네 음 단지 당신은 단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만큼 비즈니스 부분에 대해 정말 신경 쓰지 않습니다 Finding 산타 산타를 찾아보자 당신은 S 엘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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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에서 쓸모없고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출처에 도움이 필요하며 범죄 책임자 Ask To 엘프 엘프에게 물어보자 부탁하자 범죄보스 중 한 명을 보러가는데 누굴 먼저 만나겠습니까 Boss The boss is large man 보스는 큰 사람입니다 눈 위를 걷는 것보다 무거운 흡연 재킷과 부츠를 선호합니다 파이프를 피우며 깨끗하고 손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잠깐만 Step The boss 보스를 찌르자 보스를 암살합니다 당신은 검을 휘두르고 흡연 재킷 남자를 찌릅니다 근데 보스 찔렀어 그의 무거운 옷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반격하고 당신이 손목을 잡고 비명을 지르는 동안 반으로 부러뜨립니다 I'm Sorry 잘못했어 실수야 I'm sorry 미안해 당신이 속상한다 내 다리에 숫자를 썼어 그는 잠시 멈춘 다음 머리에 총을 쏴 정신을 꺾습니다 그래서 나 죽었다는 게 뭐여 리바이브 리바이브 미 나는 날 소생시켰대 당신은 내가 살아있어?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 정중이 있다는 건 다행이야 그런지 않으면 시간 낭비로 널 죽이고 클린 그의 росс 이 보스를 이 보스를 정서시키자 당신은 옷에서 피를 닦기 시작합니다 좋아 좋아 보내 줄게 크리스마스에 엘프가 필요해 Find Elves 엘프를 찾자 이제 그니까 보스를 찌르고 죽었어 그때 다시 내가 날 부활시키더니 보스를 청소해줬어 이 엘프는 약간 빡빡합니다 이 엘프를 핥는다 이 엘프를 핥다 엘프가 역겨운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남성 이것은 남성 엘프입니다 1점 획득 Are you like me? Are you like me? 너나 좋아하니? 당신은 다릅니다 1점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소리를 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삭하고 못생긴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 우리는 당신과 확실히 다릅니다 Not like you 아 싫대 Not like 다르다가 아니라 싫대 이거 말한다고 해야 되나? Say But I like you 하지만 당신이 좋아 당신이 싫어요? 하지만 당신 정말 착해요 좋아? 아니요 내 자유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나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자유를 원합니까? 당신이 싫어요 Go my way 내 갈 길을 가자 날 싫... 내가 싫대 에이 바빴어 근데 엘프는 이제 날 떠나지 않도록 설득한데 뭐 동물의 숲이니? 엘프를 떠나 마을 출구로 향합니다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버려 둬! 하나 할 수 있어 아 누라고 딱 할 거라고 왜 안 돼? I know I can't do that Why? Why you don't... don't go 왜 넌 날 보내지 않아? 아? 넌 왜 가지 않니? 엘프가 이상한데 못해요 선물을 전달해야 합니다 와 근데 내 얘기가 진행돼 아 그래? 그럼 나 좀 남겨 주셔도 돼 그놈이 당신에게서 H로 걸어갑니다 핫하게 걸어갔다는 거야? Going to the... 아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로 써오라 I'm going to hell 난 지옥에 갈 거야 지옥에 갈 거야 You going to hell 지옥은 당신에게 친숙한 개념이 될 겁니다 여름 노움이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기분을 상하게 했고 이로 인해 당신을 처벌했습니다 지옥은 확실히 적합한 위치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래 I'm... I go to... Santa's... House 산타의 집으로 가자 지옥에서 당신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현관에...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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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고 문을 두드렸어 아마도 당신 나이쯤 젊은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긴 밤색 머리카락과 갈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전자 피아노 키보드가 지상에 있습니다 May I play that 키보드 나는 그것을... 그녀는 이 키보드를 사용하는 법을 몰랐어 그녀가 대답합니다 그냥 노래를 들이고 싶어 어... 왜? 나는 뮤직을 좋아한다 안좋아는데 I... I like... I like... music 뭐야... 뮤직이라 썼네 I like music 아 이렇게 연결해서 쓰라고 약간 알려주는구나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당신을 응시합니다 몇 분 후 그녀가 돌아와서 20여 곡의 노래가 담긴 플래시 드라이브를 전개해줍니다 퀸의 노래가 있네? 여기에? 여왕의 노래라고 나오겠지 네! 그녀가 녹음한 모든... 야... 이어진다 네! 그녀가 녹음한 모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확인하세요 check... this drive 여자에게 음료수를 사주세요 왜요? 드라이브를 켜고 노래를 들으면서 이 여자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DI의 모든 노래를 썼습니다 이런 건 좀 영어를 봐야 돼 원분을 엄청 대단한 노래를 듣고 있대요 지금 이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so... 근데 나 뭐 진행해야 되지 않아? 이거 스토리 있잖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잖아? 음... tickle 이 여자를 간지럽힌다 생각나는 동사가 이거였어 당신은 라디오를 간지럽히 그려봤습니다 당신은 방을 둘러보았고 그 여자가 그녀의 몸무이 임의의 장소에서 자신을 감지럽히 보고 웃고 있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멈춰서 라디오를 감지럽히려고 했대 you look around the room and notice the woman tickle herself 랜덤 플레이스에서 그가 웃는 동안 몇 분 동안 she stop and walk over to 아웃 사이드 밖으로 나갔다고 하자 두피의 따끔거림을 느꼈습니다 뭐 뭐 아 춥다 이 얘기야? 당신은 코트 아래에서 팔을 꼬고 머리를 쏘기고 코트 아래에서 팔을 꼬고 머리를 쏘기고 머리를 쏘기고 머리 뒤쪽이 머리카락이 올라가는 곳 머리카락이 이렇게 빨리 잡고 주먹으로 아래를 밀어 뭐 머릿니가 생겼다 이거야? your fist scratch my hands 어때? 이건 생각 못했지? 주위를 둘러보면 산타클로스 사건을 신고 산타클로스 신었다는 거야? 한 아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좀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야? honest 그걸 보니 안타깝네요 기분 나빠요? 조금 조금 뭔가 잘못자 했다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엄마 I don't know ma I don't know 이름이 honest래 I'm sad you saw that 그걸 봐서 안타까워요 기분 나빠요? 조금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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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mother 내가 네 엄마야 m은 아니고 당신은 엄마입니다 3 점 힙드 산타클로스의 엄마 말인가요? 아니 네 엄마 I'm your mother I'm a I'm a Want to Take a gift 나는 선물을 취하길 원해 난 네 엄마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선물이 없습니다 주머니에서 드라이브를 꺼내 손바닥으로 치십시오 어두워지기 전에 1초 동안 불이 들어옵니다 Dark again 끝말을 이렇게 맞추라는 것 같은데 선물에 불을 부셔줬대 5포인트를 얻었대 선물을 받고 싶다 아 again 잘못 썼다 드라이브가 1초 동안 켜진 후 어두워집니다 이 드라이브는 노래가 담긴 드라이브 작동했습니다 무슨 짓이야? 물어 드라이브 불이 켜졌어 It's lit It's working 뭐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일종의 장부입니다 원장에 수백 개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Find a name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계속 돌고 돌아서 헛소리만 하게 돼 오마르의 이름의 열을 찼습니다 오마르 오마르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 있죠? Where is it? Find 오마르 알마를 찾자 다음 마을에 있는 큰 집 다음날 당신은 젊은 엘프입니다 내가 이제 엘프가 됐다는 거야? 잠깐 뭔가 다른 걸 해봐야 될 것 같아